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장의 출근 저지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의원 박정우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시립 5천도서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이 저조한 포항 남쪽의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포스코케미칼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음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북쪽인 영일만 일반산단에는 양극재 생산공장이 최근 가동돼 포항이 2차 전지 시작을 선점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2년 후 연산 1만 6천 톤의 2차 전지 음극재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6배 늘릴 계획입니다. 생산된 음극재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 배터리 완성품 업체에 납품됩니다. 음극재 재료인 인조 흑연은 제철 부산물인 침상코크스를 3천 도로 가열해 얻어지는데 천연 흑연에 비해 충전과 방전 효율이 높고 수명과 출력에서 우수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고용 인원은 1단계 80명, 2단계 500명. 간접 고용과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벨리의 대기업 투자는 최초여서 침체된 산단 분양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철강 산업이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으로 정점에 이른 시점에 포스코는 경험 많은 소재 산업으로 활로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룹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때마침 지난 10월 영일만 일반 산단에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의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포항이 2차 전지 선도 도시가 됐습니다. 포항 케미칼이 대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에코프로와 중견기업과 함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인 성장 산업인데다 정부의 소재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모처럼 이뤄진 포스코의 투자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덕군청에서 영덕군 현진건설과 3사해상공원에 5성급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진건설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270억 원을 들여 3사해상공원 2만 2천 제곱미터에 객실 320개와 수영장,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10층 규모 일반 동과 4층 규모 테라스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호텔 리조트가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8분 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12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원 박정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사전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시립 5천도서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주민 소환 투표 유권자는 포항시 남구 5천읍 전체 인구 5만 5,788명 중 78.93%인 4만 4,036명이며 주민 소환 대상인 포항시 의원 2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하며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유효 투표수가 과반을 넘지 않거나 투표율이 개표 충족에 못 미치면 시의원 2명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10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림동 새마을금고 성추행 이사장 취임 결사반대 대책위는 지난 11일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대하여 오늘 아침에는 이사장의 출근 저지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이사장 A씨가 지난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지난달 21일 이사장에 당선되면서 성추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 A씨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이사장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30억 원 상당의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영덕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100억 원어치가 발행돼 61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이 가운데 94%가 지역 가맹점을 통해 사용된 뒤 환전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울진군 죽변항압 10km 해상에서 민크고래 한 마리가 자망구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이 5m가량의 이 민크고래는 죽은 지 4나흘 지났고, 작살 등에 의한 고위 포획 흔적이 없어서 죽변수협에서 3,88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아침 최저기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내외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찬 바람이 불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급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태성산업 100만 원, 울진 망양일이 주민 일동 35만 원, 울진 한국항공대학교 25만 원, 한국내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울진군지회 회원 일동 23만 원, 울진 아름조경 박주은 씨 20만 원, 울진 일원종합건설 장춘선 씨 20만 원, 울진 이호정 씨 20만 원, 울진 삼산일리 경로당 노인회 15만 원, 울진 구산청년회 10만 원, 울진 황재복 씨 10만 원, 울진 김계천 씨 10만 원, 울진 김경화 씨 10만 원, 울진 홍의웅 씨 10만 원, 울진 김진태 씨 10만 원, 울진 황예곤 씨 5만 원, 울진 전성도 씨 5만 원, 울진 놀이터 5만 원, 울진 황경석 씨 5만 원, 울진 최태식 씨 5만 원, 울진 김채연 씨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꺼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5년 안에 결혼한 사람을 신혼부부로 보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북 지역 신혼부부는 6만 천여 쌍으로 전년도에 비해 6% 줄었습니다. 특히 전국 군단위에서 신혼부부 수가 가장 적은 곳 1위에서 3위는 울릉과 영양, 군위로 모두 경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합니다. 2018년 도입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불씨의 연안 여객선에 탑승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민안전감독관은 경북 등 동남해권에서 5명, 서해권 4명, 서남해권 3명 등 12명을 선발해 2020년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농촌의 생활과 경관, 전통을 소재로 한 전국 마을단위축제 사진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경북의 세계마을이 수상했습니다.